안녕하세요. 물비록시장입니다. 달팽이가 이끼를 먹고 있길래 줘봐요. 예전에 달팽이를 달팽이 귀신으로 다 제거하고 나서 왕이 이끼가 뻔했었거든요. 근데 보면 달팽이가 이끼를 진짜 잘 먹네요. 어? 다 먹었나? 줘봐요. 이끼를 쭉쭉 넣고 있어요. 표만에 있는 이끼. 하지만 이끼가 엄청 많아요. 아직도. 하지만 달팽이들이 이끼를 잘 먹네요. 더 먹어주라. 더 더. 더 더 먹으렴. 먹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달팽이는 이끼 잘 먹네요. 이렇게cir을ушки오겠습니다.